제가 서버를 오픈했습니다. 모두 들어오세요. 여기가 쥐딜 때 서버인가? 안녕하세요. 닉띠야 여기 서버 왜 왔는 거야? 돈 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라고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한번 녹화해보죠. 들어오세요, 님들. 쥐딜 때가 서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플레이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거 보니까 포켓몬 서버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서 구경 좀 하다 오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쥐딜 때 서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기술까지 있어? 옆에 와봐. 쥐딜 서버. 서버 규칙은 매우 간단하니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후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이상한 사탕. 이것만 있으면 단순히 레벨 100까지. 당신도 스피드왕. 마아 자전거. 현금은 아니죠? 현금이에요. 규칙을 어기거나 밴대거나 감옥에 갈 수 있음. 감옥에서 먹이를 주지 마시오. 깝치면 가는 곳. 감옥. 가두겠다는 거야? 아 늑대부터 가둬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깝쳤네. 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뭄 깔 수 있어요. 어 맞아. 네. 설마요. 아 늑대님 서버 오픈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벤트는 한번 읽어보고 오셨나요? 아 맞다. 저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던데? 뭐야 이게? 읽어보자. 이달의 이벤트. 주인태 서버 오픈. 안녕하세요. 3월 23일 주인태 포켓놈 서버가 오픈했습니다. 모두들 반갑고요. 제가 서버를 연 이유는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절대 돈을 벌려고 해 받는 건 아니에요. 나온 포켓몬으로 전투를 해서 우승할 시 현금 5만 원을 드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울트라 럭키블럭 5개 현금 5천 원. 포켓몬 레전드 럭키블럭 5개 현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게임모드를 쓰셔서 마음대로 럭키블럭을 꺼내서 쓰실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현금 50만 원. 진짜 닉대는 약간 호라인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요. 뭐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이거 후원받으려 연습하군요.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했잖아요. 자 앞에 한 분씩 쓰세요. 자 제가 일반 럭키블럭 20개씩 드릴 거예요. 아 그냥 탁지 캐시 준다 했는데? 아 그거요? 어쩌라구요? 꼬면 나가세요. 우리는 후원하지 말자. 우리 연 맨나 우승하면 5만 원이잖아. 우승하면 5만 원 근데 아 그치. 4만 원 지르고 5만 원 얻으면 만 원 이득 아니야? 그러게. 근데 댕댕아 현재를 안 하면 5만 원이 꽁돈이잖아. 너 만 원 얻을래? 5만 원 얻을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 후원을 안 하면 정당한 딱 승부가 되는 거 같아. 빅크트니? 이거 뭐야? 탄산이 부켓먹 같은데? 오케이 넌 내 거야. 아니 꽝도 많다. 전달해볼게 인마. 오! 악오용 악오용! 아 내 거야! 악오용! 악오용 나왔음!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썬더야? 오 악시킹 악시킹! 헐 말도 안 됨! 악시킹이 나온다고? 아 레벨 시십짜리 두 개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현진아 현진! 현진할까? 현진하자! 현진 알아기로 했잖아 우리. 얘들아 잊었어? 레전드가 만 원에 다 넣을게. 늑대야! 네? 엄기한으로 입금할게. 얼마를 입금하실 건가요? 2만 원 할게 2만 원. 아 2만 원이요? 아 근데 만 원만 더하면 제가 서비스도를 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야 2만 원만 할게. 정말요? 어어. 은행에다 보내면 되는 거야? 아 네 확인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은행. 담요용도 후원하게? 아 나 후원하려고. 아 성우님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유현님. 네네. 유현님. 유현님. 네네. 왜요?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진짜 보내시면 어떡하죠? 아 이거 뭐. 못 보려고 받는 거 아닌가요? 아 맞게 났습니다. 아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저한테 주세요. 아 예예예예. 전설의 포켓몬 블록 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참고 감사합니다. 고개주세요 직접 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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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만 원 입금했거든요. 아 네네. 확인했습니다. 아 서비스로 한 개 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하셨어요 단녀님도? 네. 진짜 보냈어요 지금. 계좌 확인해보세요. 계좌 확인하셨나요? 보냈나요? 아 예예예. 여러분들. 입금 더 해주세요. 네네. 에다 열 개 다 해보고. 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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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돈값 하네요. 늑대님. 아이 그럼요. 그럼요. 내 거 뺏어간 건 아니죠? 왔어. 잡았. 센터 잡았다. 아. 아 그냥. 50만 원짜리 OP 사가지고 다 벤 시킬까? 뭐. 뭐. 그런 방법도 있었나? 그런 방법도 있네요. 유현님. 그냥 OP를 사서 진흙대로 되나 하자. 그게 안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 변하셔도 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휴대님. 이제 경기장으로 가시죠. 구독. 자 그러면은. 이거 개인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미 대진표를 준비해 놨어요. 우와. 자. 첫 번째는. 다미온님 대 이겸혜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나와 나와. 야. 이거 뭐 되겠어? 어? 현지란 거 맞아? 저 땅에 나와 왜? 현지란 거 맞아요? 헉. 헉. 어 잠깐만. 양심 있어? 처음부터. 현지라든가. 저 조그만 아이에게. 드레고테일. 스톤샤워. 어. 풀이 죽어서 움직일 수 없지. 어허. 어때? 어떤데? 풀은 죽었지만 공격은 강하네요. 좋아요. 배워가르기. 헐. 배워가르기 나 지는 거 아님? 어허. 어허. 안돼. 타이백스포. 어. 죽었어. 나와라. 악시킹. 악시킹이 저렇게 원래 쪼금해? 무시무시하지? 발 구르기. 악시킹 엄청 세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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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아와라. 종이신도. 종이신도. 아가카카카카카카카카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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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바론 종이처럼 생겨가지고는 엄청 센데? 상성인가 보군 이겼다 이겼다 두번치기 아 나 어떻게 이겼어! 지금이야! 지금 메탈버스트를 사용해! 메탈버스트! 안 돼! 두번치기 와 엄청 세다 두번치기 어 제발!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진짜 지는 줄 알았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한참한 거 치고는 힘겹게 이기셨네 그러니까 손을 가져왔어 뭐라고요? 자 꺼내시죠 자 나부터 꺼낼게 나와라 요루루 요루루 와 이야 멋있는데? 너 되게 좋은 거 나왔구나 자 요루루 요루루를 물리치는 거야 그럼 나는 꺼낼게요 레시라무 와우 야 손지 나은 거 치고는 되게 잘 나왔는데요? 불꽃 없니? 어어 이야 치열합니다 닦아야 돼 꺄! 꺄! 아이쿠 나 아프다 꺄! 그렇다면 나는 음 어 먹고 할 건데 마와라 개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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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5짜리 아 이거 아닌데? 얘 울타입이잖아 근데 레벨 5인데? 하하 뭐냐 하하 하하 당황스럽다 그래서 하하 하하 전자포! 너는 마비에 벌리게 된다 용의 타자 아악 오오 누가 이겼지 우와 썬더가 이겼어 뱅뱅이의 승리 나와라 베베놈 베베놈? 전자포! 저 녀석을 마비시켰어 에겨버리겠다 안되겠다 내 비장의 무기 나와라 뭐지? 피그점프 야 너는 대결을 하러 온 거 맞냐? 피그점프 뭐냐? 풀그김 가라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파이팅 날 이겼냐면 화이팅 최선을 다해봐 악시킹이라 그럼 나는 전수목으로 상대해주마 뭘 써야 되지? 전기 타입이니까 땅 타입이 먹힐러나? 전기한테 안 먹히지 안 먹히지 그치? 돼지니까 그럼 아베 먹으러 간다 너는 마비나 맞아라 헐 마비다 포켓몬 교체? 나와라 악오용 그럼 악오용도 마비 만들어 주마 치아 베놈 쇼크 아악 좀 열어라 앗 너무 따끔해 아악 절대 이길 수 없다 무현질러야 하지만 네 녀석의 몬스터들은 체력이 많이 달았지 아니 요루루를 꺼내다니 가자 요루루 마지막 일침? 바로 필살기 무한 다이노 저게 나올 줄은 몰랐네 다이맥스포 요 어떤데? 아니 저거 너무 아픈 거 아이가 어떤데? 현질의 힘이 어떤데? 다이맥스포 어떤데? 이 무현질아 어떤데? 너무 강력하신 것이아요 이 녀석 악시킹을 꺼냈네? 잠재로 꺼내진 거다 그러면은 다이맥스포 죽어라 어어 어어 아니 어떤데?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어떤데? 다이맥스포 고행이다 죽어라 이 무현 다이노 녀석 포켓몬 교체 야악 한대 맞고 바로 무한 다이노 뭐? 보내줄게 어? 응? 뒤체였다? 뒤체오네?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다이베이 스포! 아 이 개사각! 헐. 너가 포켓몬을 바꾸는 사이 난 모든 체력을 회복했다. 움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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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으흠흠. 움보스! 야! 구본칙이다. 이건 버틸 수 없을걸? 하지만 메시붕이 나온다면. 여라네. 피가 안 가네? 안 돼. 역시 요로르의 힘이야. 아고용. 아고용? 베놈초크. 코콕 찌르기. 아! 버틸아! 총! 너무 맞아야 된다. 종이신다. 아, 종이신다. 저 녀석이. 종이는 칼한테 약한 법. 청소한 칼로 마무리해주겠다. 어떤데? 어떤데? 없잖아, 이제. 좋은 승부였다? 인겸여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상품으로 이 레전드 배지와 그리고 현금 5만 원은 오, 바로 그냥 globally. 아, 현금 5만 원 준다며요? 도망갔어. 우승할 씨 현금 5만 원 드린다며,ессendridence. 서버를 다 드신 거예요, 지금? 도망가 버렸다! 할깨꾼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준이터 서버 플레이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쥬잇터 서버를 만약 보신다면 별때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악란한 서버입니다. 자, 상품 mandar Harold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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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